이리로요? 어디요? 여기요? 이거 뭐야? 이거 뭐예요? 네? 이리로요? 서로 이름표를 떼어 가장 마지막에 사랑하는 이름이 슈퍼 히어로가 된다. 당신은 캡틴 런닝맨. 방패 속 물총으로 상대의 이름표를 쓰면 상대의 이름표가 커진다. 으아! 으아! 으악! 으아 Pereira 한국어! 이거 포크아이크가 아닌가? 당신은 기리나입니다. 기리나이 그냥 호화해야 하시네요. 당신은 기리나이 화살로 명령시킨 히어로에게 불행을 가져다줄 수 있다. 오랜게 된다고요? 장난 아닌건데? 기리나이 당신은 헐크 헐크 화가 치밀어 올라 심박수가 올라가면 헐크로 되질 않나? 심박수가 올라갔는데? 헐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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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ların 소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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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! The one that's gonna save your life